왜 안 움직이세요? 남자는 수직나크 아닙니까? 공기저항 덜 받으려고 대머리를 보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타일을 프로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세요? 이론상으로 내가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좀 시끄럽나요? 아 안 시끄러워요 목소리 좀 더 키워주실래요? 출력 최대인데 아 그래요? 제가 소리를 키울게요 PC방이신가봐요? 네 부트캠프 가실래요 부트캠프요? 아 부트캠프 가면은 좀 그런데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요? 아니 부트캠프 가면은 애들을 제가 너무 다 잡아버려가지고 게임이 쉽게 끝나가지고 그러면 쉽게 끝내러 가요 그럽시다 금방 끝내고 다음번 가자 잘하시라고 지금 허세라고 생각하셨죠 방금 일단 좀 보여드리면 되겠네 가볍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내리자마자 세명 잡아드릴 테니까 왜 안 움직이세요 남자는 수직나크 아닙니까? 공기저왕 덜 받으려고 대머리를 보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타일을 초론회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세요? 이론상으로 내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무슨 이론인데요 그게? 아니 대머리 이론이라고 이게 머리 없는 사람들만 아는 거거든요 일단 잡담 여기까지 하고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떨어질 때 애들 떨어지는 거 봤어요? 얼마 안 떨어졌어요 네 두 팀 두 팀 하나 다운 보셨죠? 네 오케이 아 제가 지렁이로 어그로 핑퐁 끌어들릴 테니까 와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쏴 쏴 쏴 쏴 어그로 핑퐁 어그로 핑퐁 어그로 핑퐁 님 죄송 아니 님 아 1인분은 해주셔야지 오케이 다음에 봐요 아 다행이다 나는 내 팀이 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똥을 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아 그런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나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 만난 게 아 아 아니 그것들을 좀 어떻게 그렇게 전 sap했던 ciones